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3, 2, 1 속보 기한 84가 쏘아올린 마라톤 열풍 완주 후 회복 중요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1일 금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페퍼톤스 레디 겟셋 고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기한 84가 쏘아올린 마라톤 열풍 완주 후 회복 중요였습니다. 얼마 전 기한 84씨가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 게 방송 타서 화제였잖아요. 그거 보면서 나도 한번 뛰어볼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마라톤 열풍입니다. 배텐 패밀리 중에서도 잇섭씨가 마라톤에 겁없이 도전했고요. 그런데 일단 열풍이니까 나도 뛰어보자 하고 그냥 준비 없이 마라톤에 도전하면 다칠 수도 있거든요. 조심해야 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갑자기 이제 센 운동을 하게 되면 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톤은 완주하는 것도 좋긴 합니다만 중요한 게 그 다음에 회복하는 거거든요. 전신 근육을 오랫동안 고강도로 사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회복을 잘못하면 근육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린 다음에 수분 섭취 잘하셔야 되고 영양소 섭취도 잘하셔야 되고 그리고 숙면에서 휴식을 취하셔야 되고 일주일 동안은 이제 음주 같은 걸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마라톤 했으니까 한 번 소주 한 잔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안 좋다는 거 그냥 평상시에 술 드시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거죠. 집콕만 하다가 운동하는 거는 좋은데 열풍이라고 이제 갑자기 하시는 거는 컨디션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건강 컨디션을 좀 끌어올리다가 마라톤 도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복 중요하다는 거 자 오늘은 유지혜 씨의 영원한 절친 정예인 씨가 한 주 쉬고 유지혜 씨랑 쿵짝쿵짝해 진행할 겁니다. 생방송으로 지혜 씨랑 전화해서 연말 덕담 듣고 싶은 분들은 미리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은 유튜브 에라우 채널 혹은 카카오티비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유지혜와 전화 연결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써서 보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는 배텐러들을 위해서 바깥 나드리아 씨라고 공연 초대권 선물을 드립니다. 12월 2일부터 30일까지 세종문화회관 MC어터에서 열리는 뮤지컬 맥베트 12월 10일 낮 공연 초대권 1인 임에 드리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배텐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에 오셔서 댓글 신청해주세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3주 만에 또 돌아온 이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방요정 지혜입니다. 이번주에 정예인씨가 뮤지컬 일정으로 자리를 또 비우게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배텐보다 뮤지컬이 먼저일 수가 있죠? 정확히 말하면 뮤지컬은 원래 금요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생방을 금요일에 할 수밖에 없게 돼서 그렇습니다. 더 세게 말하면 제가 금요일에 생방을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당연해요. 다시 잘못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주에 정예인씨 응원차 뮤지컬 위일락큐를 보고 왔습니다. 네 맞아요. 위일락 유흥해라! 보고 왔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N번째 관람이었거든요. 근데 실력이 점점 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근데 아니라 다를까 역시나 곧 쓰러질 것 같은 고라니의 폼은 지키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무대 위에 있으니까 진짜 고라니 같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말한 게 뭔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아주 즐겁게 봤습니다. 아주 즐겁습니다. 내용도 참 좋고 노래도 좋고 생각보다 잘하죠. 잘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 나오는 다른 배우들도 실력이 굉장히 좋고 맞아요. 그리고 끝날 때쯤에 관객들에게 참여를 좀 유도해가지고 제가 좀 난감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소극적인 사람이라 이거 화면을 왜 띄우죠? 손가락 이렇게 들고 서 있었잖아요. 가만히 멍하니 흔들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열정적으로 막 위아래로 흔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간 좀 멍하니 손가락만 하는 척만 하고 있었죠. 하는 척 참여하는 척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예인 씨가 무대에서 저를 객석에는 저를 보고 눈욕을 했죠. 눈욕과 삿대질을 하면서 똑바로 하라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팔을 훅 뻗고 막 흔들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아니 무슨 배우가 관객 꼽을 줘요. 그래서 끝나고 또 회식도 하고 오랜만에 나들이를 했는데 우리 베디가 소고기 사줬어요. 여러분. 그런 건 당연히 해야죠. 아주 좋습니다. 문화생활을 했고 관객들도 많이 오셨어요. 옆자리는 이제 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쪽은 원래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곳이고 가운데 객석 쪽은 꽉 차 있어서 사람들도 많이 보고 요즘 뮤지컬 구경하기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갔는데 뭔가 좀 가까운데 그래도 더 그것만의 매력이 있지 않나요? 네. 좋았습니다. 저 덕분에 잘 봤고요. 네. 자 이거 영상은 지워주세요 빨리. 자 생방송으로 지금 카카오 TV가 열렸는데 생방 계정에 문제가 있어서 생록방 계정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에라오 채널은 정상적으로 라이브 방송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에라오 채널에 들어와서 채팅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쿵짝쿵짝회 잠시 후 2부에는 청취자분들에게 깜짝 전화 연결해 볼 건데요. 미리 샵 107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유지혜 씨가 직접 마음에 드는 문자를 골라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싶은 이유를 어필한 사연 중 마음에 드는 문자가 제게 문자에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자마자 유지혜 대 영화라고 외칠 건데요. 유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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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태와 유지혜의 합성인가요? 유지혜 라고 외치면 저와의 통화를 이어갈 수 있고요. 영화라고 외치면 통화의 기회는 없고 대신 영화 관람권과 팝콘, 콜라까지 푸짐한 영화 관람 1인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베텀이라고 1인 세트 주네. 장난 아니다. 유지혜랑 전화를 할지 영화 관람 1인 세트를 야무지게 챙겨갈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1인인데 그래도 절 선택하지 않을까요? 2인이면 오히려 유지혜 씨 선택할 텐데 1인이면 더 세요. 진짜요? 혼자 물어가지 마세요. 베텀러들은 1인 세트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전화 연결하기 전에 문자를 좀 보내셔야 되니까 그 사이에 맛보기 퀴즈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로 열 곡의 지혜 퀴즈! 어떤 코너인지 설명해주세요. 네. 지금부터 제시하는 질문에 제가 생각한 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A4용지에 비밀리에 적어놨습니다. 베디가 청취자 보시되어서 질문을 10개를 할 건데요. 저는 질문에 대해 네 또는 아니요 라고만 답을 해드릴 거니까 정답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저랑 통한 분들 중 선정해서 선물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열 곡의 지혜 퀴즈! 질문은 이겁니다. 유지혜가 가장 재밌게 본 예능은? 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지혜 씨는 A4용지에 미리 답을 적어놨고요. 네. 열 곡으로 물어보고 싶은 예리한 질문 보내주세요. 자. 예능 프로그램 제일 재밌게 본 예능 과연 무엇일까요? 골 때리는 그녀들 땡! 땡! 아니라고? 땡! 충성심 많이 떨어졌네. 아휴... 그래요. 네. 자 열 곡의 퀴즈 열 개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영된 예능인가요? 아니면 현재 계속 좀 이어지는 예능인가요? 종영됐습니다. 아 종영됐어요? 네네. 그래요. 그러면 버라이어티인가요? 아니면 리얼리티인가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버라이어티인가요? 아 본인도 장르를 몰라요? 아 근데 이게 리얼이 섞인 버라이어티 같네요. 리얼이 섞인 버라이어티다. 네네. 리얼 버라이어티. 맞겠죠? 네네. 맞을 거예요. 저는 모르죠. 네. 네. 자 종영된 예능이고. 자 그러면 3년 이상 방송했나요? 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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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이상 방송하지 않았다. 자 그리고 유재석, 강호동, 신동엽, 김구라, 이경규 중 한 명이 나오셨나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 네네. 그래요? 이분들이 안 나왔다? 안 나왔어요. 유강신 안 나오셨고 김구라, 이경규 님도 안 나오셨다. 유강신, 김이가 안 나왔다. 채팅창 이제 무도요, 무도요, 무도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3년 이상 하지 않았나요? 무도는? 그렇죠. 무도는 뭐 거의 10년 넘게 했죠. 네. 그죠. 그죠. 나는 솔로. 아 아닙니다. 나는 솔로 아니다. 저는 많이 고민했어요, 사실. 아 나는 솔로도 꽤 높았나요? 네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유명한 아 유지혜 씨도 출연한 적 혹시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쉽게도. 아 본인은 나가고 싶었나요, 그러면? 아 한 번쯤에는 해보고 싶죠. 어 그렇지만 유지혜는 출연한 적이 없다? 네네. 러블리즈 다이어리로겠네요, 그러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유명한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유명한 밈 아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네. 어 있지만 그걸 얘기하면 바로 맞출 것 같다? 네. 그걸 얘기하면 다 바로 맞추실 것 같아요. 아하 그래요. 그래서 방송에도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밈 예. 크라임 씬!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그게 뭔지 몰라요. 안 보셨군요. 네네. 예. 아는 형님이라고 하십니다. 아는 형님은 3년 훨씬 넘었죠? 네. 네. 환승연애 그리고 아는 형님은 러블리즈가 나갔어요. 네네. 예. 자 그리고 시즌제인가요? 네. 시즌제입니다. 시즌제예요? 네네. 그리고 여덟 번째 질문 SBS 예능입니까? 아 아니에요. SBS 예능. SBS 예능은 아니에요? 아니다. 어 SBS 예능이 아닌 걸 지금 고르셨어요. 자 두 개의 질문 남았습니다. 땡튜브 5분 순삭 채널에 혹시 업로드해 있습니까? 어 5분 순삭 채널이 근데 SBS 것만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있어요. 5분 순삭이 있어요? 네네. 저도 그걸로 많이 맨 처음에 봤던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있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없대요. 없대요. 근데 땡튜브에 짤들이 많아요. 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5분 순삭 같은 그렇게 만든 짤들이 뭐 쇼츠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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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짧게 영상으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네. 5분 순삭은 M본부 거기 때문에 네네. 아 그러네요. M꺼는 아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T사 네. T사 건가요? 어 맞습니다. 아 맞다고요? 네. T사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3년 안 됐고 종영됐고 버라이어티고 유강신 김이 안 나왔고 유지혜는 나온 적 없고 밈은 있다. 시즌제 SBS 아니고 M5분 순사가 아니고 T사 겁니다. 자 여러분 답을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유지혜랑 통한 분들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영지의 낮밤 듣고 돌아옵니다. 자 유지혜씨에게 지혜가 가장 재밌게 본 예능은? 이라는 질문을 드리고 열 곡의 퀴즈를 해봤습니다. 네. 자 유지혜씨가 적은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란 지구오락실 네 지구오락실 지락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내주신 2179님 그리고 9221님 1392 김병옥님 8056님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밈이 뭐예요? 밈이요? 네. 말해도 되는 거예요? 몰라요 저는 저는 이걸 한 번도 안 봐가지고 말하면 어렵나요? 넘어가요 그러면 위험한 방법은 넘어가요 뭔진 모르지만 이게 녹화면 말하는데요 넘어가요 뭔진 모르지만 배텐으로 갈 뻔했네요 그래요 배텐이에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배텐이네요? 아이고야 자 그러면 열 곡의 퀴즈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자 유지혜가 같이 작업하고 싶은 남자 배우는? 입니다. 네네 이번에도 미리 답을 적어놨고요 10고개로 물어보고 싶은 예리한 질문 보내주세요 채팅창에 써주시면 제가 선정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 같이 작업하고 싶은 남자 배우 네 5년 이상 활동한 배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렇군요 5년 이상 활동한 배우 어느 정도 경력이 좀 있는 분이군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주연을 자주 맡는 배우이신가요? 어 얼마 전에도 주연을 했습니다 자주 하세요 얼마 전에도 주연을 맡았다? 네 주로 드라마에 나오시나요? 아니면 영화에 나오시나요? 어 드라마에 많이 나옵니다 저는 드라마로 봤어요 아하 그래요 어? 이 질문을 드리죠 배텐에 혹시 나온 적이? 없죠 없죠 없어요? 배텐에 남자 나오나요? 배텐에 남자요? 박종민 배우도 나오셨고 어 그러네요 그러네요 나왔네요 나왔네요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아우 하도 여자 아이돌 많이 나와가지고 배텐에 남자 배우도 많이 나오세요 어 남자 배우님들 많이 나오시죠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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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음 근데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저희 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요? 30대 이상입니까? OO입니까? OO이십니다 OO이십니다 그러면 1년 안으로 출연한 작품이 있나요? 네 얼마 전에 출연하셨습니다 음 그러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데우세요? 아니요 없죠 아 없어서 작품을 같이 해서 친분을 만들고 싶다 아니 친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옆에 그냥 지나가는 역할이라도 하고 싶어요 아 지나가는 역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다? 아 네 제가 진짜 존경하는 좋아하는 배우님이시죠 존경까지 한다? 네 너무 좋아요 그 정도로 팬심이 있나요? 네네 너무 팬이에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혹시 연극 배우 경력도 있으신가요? 연극 무대 경력 아우 없으신 것 같아요 없으신 것 같아요 없으신 것 같다 네네 없어요 없어요 아 이름이 혹시 한 글자인가요? 어 아니요 아니에요? 네 이름은 그냥 두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이름 석자 네 이름 석자 자 그러면 드라마 드라마 OST를 부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거기까지는 찾아보지 않았지만 안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유명한 먹방 연기를 한 적도 있습니까? 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어 진짜 어려울 거예요 어 힌트를 드리자면 네네 이번에 박보영 배우님과 같이 찍은 드라마에 나왔습니다 아 네네 자유욕이 큰 힌트입니다 굉장히 큰 힌트네요 네네 어허 뭔지 알겠네요 자 아주 정확한 힌트를 또 주셨습니다 그러면 열 곡이 아니라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유지혜씨가 함께 작업하고 싶은 남자 배우 이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혜랑 통화하고 싶은 분들도 신청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누굴까요? 힌트 너무 크다고 하신 분 있고 음 그죠 진짜 커요 힌트 연규진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조정섭 예 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연정훈 예 자 자 그러면 광고 듣고 돌아와서 2부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배성재의 텐 생방 특집으로 지혜씨와 쿵짝쿵짝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2부는 본격적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전화통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유지혜씨 어떻게 진행되죠? 네 잠시만요 네 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지혜야 전화하고 싶은 이유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을 보고 마음에 드는 문자에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릴 거예요 전화를 받자마자 유지혜 대 영화라고 외칠 건데요 유지혜라고 외치면 저랑 통화를 할 수 있고요 영화라고 외치면 통화 기회는 없고 대신 영화 티켓 파콘 콜라를 챙겨드리는 영화 관람 1인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1부 끝에 유지혜씨가 함께 작업하고 싶은 남자 배우 마치기를 해봤습니다 네네 정답을 발표해 주시죠 정답은 바로바로 짜라짠 연우진 선배님입니다 연우진 배우 동고윤 선생님이죠? 어 맞아요 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쬐끔 봤어요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매력있게 나오시지 않나요? 쬐끔 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네 네 맞습니다 사람들 요즘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엄청 멋있죠 저는 근데 옛날부터 진짜 완전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연계소문 아니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정답을 보내주신 0415님 4462님 9373님 그리고 2400님 5790님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한 드라마 제목이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인가요? 맞아요 어 그렇죠 외국이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땡플릭스에 딱 떠있는데 굉장히 가슴 따뜻해지는 드라마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너무 힐링되는 드라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지혜대 영화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유지혜대 영화 1인 세트 자 어떤 분께 해볼까 소개해주세요 8824님께서 류지혜님 저 영화 보고 싶어요 제발 전화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저 류 아니고 유입니다 저는 류를 쓸 수 없어요 왜요? 저는 류가 안되는 그 한자에요 아 그래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635님 지혜님 덕분에 러블리즈를 알게 된 러블리너스입니다 늘 재치있는 입담으로 금요일을 기다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지혜 흥해라 일단 킵 킵 킵 해놓겠습니다 6545님께서 유지혜님 지 지금 당장 저를 선택해주세요 영화 따위 볼 생각이 없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려봅니다 라고 하시는데 이분한테 한번 해볼까요? 삼행시를 보내셨어요 네 삼행시 약간 좀 센스 있으니까 우선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영화 따위 볼 생각이 없다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린다 네 그쵸 영화를 애타게 기다리는 건 아니겠죠? 자 6545님 여보세요? 유지혜 내 영화 하나 유지혜 어머 어머 진짜 애타셨나봐요 전영진 영화선택 삐 그러니까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번 지금 샌 보고 있는 그 베텐노입니다 아 그분이세요? 어머 오늘은 저의 잡티가 어떠신가요? 보입니다 보인다고요?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을 하고 하잖아요 어머 머리가 잘생겨 보이십니다 아 그쵸? 머리 너무 잘 어울린다니까요? 네 잘 어울리세요 왜 영화를 포기하셨습니까? 영화보다는 지혜님이죠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전화했을 때 혹시나 이런 거 고르는 거였으면 제가 지혜님 골랐을 텐데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어머 8K로 베텐녀를 보시는 분이죠 유지혜한테 듣고 싶은 말이 또 남아있나요? 그때 들으셨는데 어 아니요 사실 그때 개인적으로 네 관람차를 이제 딜레이가 있잖아요 제가 따라해도 네네네네 그래서 러블리너스 분들이나 베텐녀분들이나 제 목소리 끼어있지 않은 유지혜님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를 했어요 그냥 제가 그걸 따라 아 진짜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드릴까요? 아 관람차를 듣고 싶다고요? 어 꼭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아 제가요? 어떻게 할까요? 50인치 TV로 보고 계신데 한번 해주세요 아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밤새도록 돌아가는 관람차 세상 가장 달콤했던 손사탕 근데 좀 괜찮나요? 저 가끔 사실 혼자 거울보고 연습하거든요 한다고요? 아 이건 내가 평생 써야 되니까 언제 할지 모르잖아 예 근데 어 연습한 보람이 있네요 자 어쨌든 50인치님 감사드리구요 사실 한마디만 해도 되나요? 네네 하세요 어제도 사실 사연이 나갔어요 찌네타운에서 찌네타운에서 제 이름이 나왔어요 어제 What We Need Want에서 어머님 사연 보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아 네 근데 그 이종범 작가님이 제 이름을 꽤 많이 언급을 하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몇몇 지인들이 이거 혹시 너냐고 베테넌이? 이러면서 열 살이 와서 우리 효자 베테너셨군요 그러니까요 재밌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갓재경님 아 너무 어제 그 악귀같은 베테너들 사이에 유일한 효자 명 따뜻했습니다 유일한 별 예 아닙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파이팅 하세요 네 앞으로도 잘 듣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야 또 베테네 그러니까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죠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그래도 배밍아웃은 하지 말라고 하신 분 있고 베테너세요가 너무 웃긴데요 효자가 베테너라니 형용모순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유명파수가 됐다 목소리도 착하다 훈훈하다 네임드다 부끄러운 방송이다 거너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다 그렇죠 거너물들 사이에 피어난 장미다 거너물들 다른 분들도 가볼까요 네 저는 0694님 지혜님 영화는 안 봐도 통화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데요 뭔가 영화 보실 것 같아요 뭔가 진심이 덜 담겨있어 46698님 또 46698님 유지혜 유지혜 저 좀 뽑아주세요 암구 깡깡 꼰대 감기 조심하세요 딜레아이 다 보고 있어도 한 번도 안 돼요 오늘 암구는 유지혜 라고 하시는데 어 이분 진짜 다 봐봐요 생방송 이분한테 한번 해봐도 뭔가 유지혜 외쳐주실 것 같아요 46698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오늘도 조 조 조 자 통화해주세요 영화 1인 관람 세트 가느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텐 유지혜입니다 유지혜 대 영화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끝인가 보 암구 깡깡 꼰대 감기 조심하세요 딜라이 다 보고 있어 한 번도 안 돼요 오늘 암구는 유지혜예요 하지만 영화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앞에 그 어 어 어 어 어 이거는 왜 한 거예요 어 어 유지혜가 전화 왔다 영화요 그렇죠 한 발 빠른 영화 어이없네 이것이 바로 아주 노말한 통수죠 아 진짜 진짜 통수 잘 치신다 네 자 다음 분 아 진짜 하나만 더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전화 통화 해볼게요 저는 그러면 1280님 저는 지혜님과 통화하겠습니다 영화 따위 저는 소심해서 혼령하러 안 갑니다 아니 못 갑니다 전화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혼령하러 못 가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저는 이분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80님 네네 소심해서 영화는 혼자 보러 못 가고 네네 지금 1인 세트 따위는 필요가 없다 아 잠깐만 누구랑 돈 내가지고 한 명 더 가는 거 아니야? 자 여보세요 유지혜 대 영화 하나 둘 셋 유지혜 영화 아 이 정도면 먼저 끊은 거 아니에요? 영화 심지어 저희보다 먼저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먼저 끊었어 그래요 그리고 유지혜가 자기가 먼저 유지혜를 외치는 추한 모습까지 아 나는 외치는 거 아니에요? 완벽한 3종 세트 유지혜라고 본인이 외치고 저쪽은 영화라고 외치고 끊었어요 아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강매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가 서울의 본 맛집입니다 라고 하신 분 아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자 태연의 2X 듣고 지금 2패거든요 1승 2패 2X 듣고 돌아옵니다 자 심야 버스님 밤새도록 돌아가는 영화관 그렇죠 오늘 티켓 많이 나가네요 자 유지혜 대 영화 생방송으로 전화 연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혜랑 전화 연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지혜를 외치시면 되고요 영화 티켓을 원하시는 분은 영화를 외치시면 됩니다 영화 1인 티켓 그리고 팝콘 영화 그리고 콜라까지 영화 관람 1인 세트를 챙겨드립니다 요즘 영화 티켓 값이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팝콘 값도 오르고 콜라 값도 오르고 그래서 푸짐합니다 1인 세트라고 해도 제가 그래도 영화 티켓 값보다는 비싸겠죠 뭐가 비싸요 통화하는 게 목소리 한 번 듣는 게 돈 떨어지나 자 그러면 상품 구성 알차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그러면 또 가볼까요 9815님 지금 남자친구랑 술 맡고 있는데 전화 연결하고 싶어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남자친구랑 보러 가실 거잖아요 보통 여자분들이 성사 확률이 좀 높긴 한데 아 진짜요 남자친구랑 1인 세트로 가겠어요 그래도 돈 한 명 더 내서 갈 수도 있잖아요 네 저는 4873님 올해 지혜 생일 팬미팅에도 다녀온 러블리너스입니다 지혜한테 못한 이야기가 있어서 꼭 전화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러블리너스는 배신하지 않아요 생일 팬미팅에 다녀온 러블리너스면 강성 러블리너스죠 네 네 못한 이야기가 있다 목동의 봄을 만들지 않아요 그렇군요 얼른 이분한테 전화 걸어주세요 믿고 간다? 네 치사하게 또 러블리너스 방패를 쓰네 저는 치사하지 않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일단 하나 깔고 간다 네네 여보세요 유지혜 대 영화 하나 둘 셋 어머 고맙습니다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러블리너스님 아 네 용인에 사는 김종훈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떤 얘기를 하셔야 되죠 어떤 얘기를 어떤 거요 어떤 얘기를 못하셨죠 지혜씨에게 작년에 팬미팅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네 이제 30대도 했으니까 건강하자고 얘기하고 싶어요 건강하자고요? 네네 당연하죠 너무 좋은 얘기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같이 건강합시다 종훈씨 네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러블리너스라고 거짓말 치시는 걸까봐 사실 고르고도 뜨끈했거든요 원래 장난치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통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불쌍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치아 건강 좀 챙기시고요 지혜씨 그럼요 건강해야죠 종훈씨에게도 지혜씨가 한 말씀 해주세요 무슨 말이 듣고 싶으세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해주면 종훈씨 건강하시죠? 조금은 아니에요 아 진짜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이런처럼 병이 좀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몸 관리 잘하셔야 돼요 나이 들면 더 아프니까 더 관리 잘해서 우리 건강한 30대 40대 함께 보내봅시다 다음 팬미팅도 오셔야죠? 당연하죠 대신 건강하게 오셔야 합니다 언제 또 하나요? 언젠간 하지 않을까요? 내년에 한번 진행 예정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편 없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건강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아이고야 네 훈훈하고 채팅창에 러블리너스는 노잼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 아니에요 무슨 소리세요? 유지에만 재밌고 네 아닙니다 모두가 노잼인 러블리너스라고 저만 행복하면 됐어요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2대2에요 또 가볼까요? 저는 1031님께서 서울의 봄 이미 보고 와서 보고 싶은 것도 없어요 유지에 화이팅이라고 하시는데 요즘 재밌는 영화가 아주 많아요 분명히 보고 싶은 영화 있으실걸요? 요즘 뭐가 또 요즘 서울의 봄이 아직 휩쓸고 있지 않나요? 이번에 이동욱 선배님이랑 임수정 선배님이 하는 거 개봉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것도 재밌을걸 같아요 그래서 볼 영화는 많다? 네 볼 영화는 많다 그러면 다른거? 아 그러면 0729님 유지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연예인과 한번 통화해보고 싶어요 진심 알면 통화하면 좋은데 아쉽습니다 아 이분 아닐 것 같다? 아닐 것 같아 어 저 2545님 지혜님 전 이미 결혼해서 영화는 혼자 못 봅니다 최강민 유지의 짱 2545님 뭔가 진짜 혼자 못 보실 것 같아요 최강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면 약간 좀 나이대가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아 뭔가 혼자 어차피 영화 보러 가실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유부시고 최강민이라는 표현 자체가 약간 연세도 있어 보이시고 그래서 약간 MG랑은 거리가 멀다 MG와는 거리가 멀다 이분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배신할 것 같지 않다 장난칠 것 같지 않다 네 가정이 있으신 분인데 설마 배신은 안되죠 가보죠 2545님께 네네 네 또 속이라고 댓글에 와이프가 있는데 최강민 네 말씀하세요 네 유지혜 내 영화 하나 둘 셋 유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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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요? 어 대박 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할 것 같지 않나 예 저 어디 계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인천에 사는 서리 아빠입니다 아 서리의 아버님 역시 아버님들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40대 후반이요 아 MG와는 거리가 멀다고 유지혜씨가 추정하셨는데 맞네요 그렇네요 반갑습니다 늦게 지금 밖에 계시네요 아 예 저기 퇴근하는 길입니다 예 자 유지혜 대 아내분 하나 둘 셋 아내 해야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요 어 뭔가 더듬은 느낌이 있어요 그죠? 아 네 해야죠 아 자 그래요 유지혜씨한테 혹시 듣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뭐 그냥 다이어트 성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 다이어트 네 최강 미남 서리 아버님 다이어트 꼭 성공하셔서 더 최강 미남 최채초초초강 미남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몇 킬로 빼셔야 돼요? 저는 한 3킬로만 빼고 싶습니다 올해 내년에 팁 하나 주세요 3킬로면 뭐 사실 금방 빼시죠 연말에 그 송년회만 조금 줄이시고 아 그렇죠 조금만 덜 드셔도 금방 빼시죠 3킬로면 아 살 자체가 많이 찌신 분이 아니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너무 걱정 마시고 예 건강한 거 많이 드시고 조금만 운동 늘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화 티켓은 못 드려요 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채팅창에 화장실만 가도 끝이지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진짜 마지막 한 명만 더 아 저는 그러면 7159님 예쁜 더듬이 머리도 잘 어울리는 우리 예쁜 지혜씨랑 통화해보고 싶네요 꼭 연락주세요 라고 하시는데요 여자분 같네요 네 여자분 같은데 아 저는 이분 패스 패스 왜요 아 이분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근데 더듬이 머리를 오 진짜 오랜만에 했는데 그걸 약간 약간 체크해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해가지고 이분한테 한번 아 그런거를 또 이제 놓치지 않은 분이니까 진짜 팬인 것 같다 네 그럼요 그럼요 특히 또 여자분들이 의외로 잘 안 놀리고 그냥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7159님께 한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역전에서 3승 2패 3대 2로 유재씨가 앞서고 있어요 댓글에 오늘 유재해만 행복하구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유재해 대영화 하나 둘 셋 어떡해 너무 좋아요 어머 어머 여자분이 아니셨어요 남자분이셨어요 네 남자입니다 네 소개를 살짝만 부탁드립니다 짧게 러블리너스입니다 러블리너스시구나 러블리너스세요 지혜씨에게 듣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요즘 사업적으로 일이 조금 힘든데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마디 듣겠습니다 물론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다 잘 풀릴 거고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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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하시는 러블리너스 그러니까요 사장님이에요 대표님 CEO 대박나세요 대박나세요 영화 티켓 못 드려요 괜찮습니다 연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요 4승 2패로 유재해씨가 오늘 웬일로 이겼어요 처음이지 않나요 대단합니다 지혜의 봄이라고 하신 분 있고 또 노잼 리너스라고 하신 분 있고 노잼이면 뭐합니까 저만 좋으면 됐죠 광고 듣겠습니다 회성제 10 12월 1일 금요일 오늘 생방 특집 쿵짝쿵짝해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블리너스는 영화를 안 보나 봐요 아유 러블리너스는 다 보죠 그래도 저희가 더 좋은 거예요 뭐 겨울이라서 밖에 안 나오나요 아유 영화비보다 저를 더 비싸게 생각해 주시는 거죠 채택창에 베텐러가 노잼 리너스에게 밀렸다 아유 지혜의 봄 231201 영화 티켓 약했다 단가를 좀 올려보겠다고 합니다 제작진이 근데 껌대 정형국을 했었어요? 네 껌대 정형국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나 울었을 것 같아 껌대 정형국 했는데 아마 정형국이 졌을 거예요 어떡해? 네? 어떻게요? 우시지 않았어요? 왜 울어요? 그 정도면? 정형국이 겪은 것들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요? 네 어떡해 껌대 정형국 했을 때 어떻게 됐지 바나나 우유 대 정형국 했는데 바나나 우유가 압승을 해서 그 다음 주에 아마 껌대 정형국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일전급 긴장감이 펼쳐져서 껌이 이겼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머어머 다음에는 뭘로 해볼까요? 임플란트도 유지해볼까 자 유진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인사 해주세요 네 그러면 소등하겠습니다 양 꿈꾸세요